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거는 진짜 눈치가 없는건지 아니면 진짜 말그대로 양아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거지같은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결혼식 때 축가를 불러주던 남편 친구가 갑자기 지 여친한테 고백을 했어요. 아니 근데 이거를 편들고 자빠졌네. 야 이 등신놈이랑 그냥 이혼하는게 맞겠죠? 왠지 내 결혼식에서 자기 여친에게 세레나다를 부른 남편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틀 전에 결혼한 여자에요. 남편은 스물아홉 저랑 동갑이구요. 지금 신혼여행 중인데 진짜 미친듯이 싸우고 서로 말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남편 친구. 진짜 개 그지같은 놈이죠. 인간이 테러야 테러. 제 결혼식을 테러로 망쳤는데 남편은 끝까지 지친거 옹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정말로 남편 말처럼 제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예민 떨고 있는건지 여러분이 정확히 봐주세요. 만약에 압도적으로 제 편을 들어줬는데 그걸 보고도 인정 안하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저 그냥 여기서 끝낼거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중립 입장에서 최대한 냉정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의견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제 남편 친구 중에 보컬학원 강사인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친구한테 축가를 좀 부탁했는데 흔쾌히 수락을 했고 그 김종국씨의 편지를 불러주더군요. 그런데 이거 원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신랑 신부쪽을 보고 불러야 되는거 아닌가요? 축가니까. 맞잖아요. 제가 평소에 봐왔던 실제 결혼식들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보면 전부 다 신랑 신부를 보고 불러요? 하나도 예외 없이. 당연한거죠. 그런데 인간 노래를 부르는 내내 저희 두 사람을 보는게 아니라 자꾸만 하객쪽을 보는거에요. 그러니까 지여친 말입니다. 솔직히 이거 하나만으로도 기분이 그지같고 안좋았는데 문제는 노래가 다 끝나고 갑자기 큰 목소리로 꼼꼼아 사랑해! 우리 쭉 함께하자! 이딴 소리를 했다는거죠. 그러자 남편 친구들은 오우! 이러면서 웅성거리고 그 여친분은 부끄러운지 바로 고개를 팍 숙여버렸는데요. 이게 제 생각이긴 한데 이게 얼마나 미친 짓거리인지 아는 느낌으로 숨은거였어요. 여하튼 너무 당황하고 어처구니가 없는거에요. 아니 진짜 이 순간 입에서 욕이 나올 정도로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나중에 제 친구들도 난리났어요. 다 욕했죠. 미친거 아니냐고. 거기서 그게 뭔 짓거리냐고. 그런데 제일 제 편이 되어줘야 할 남편은 바보처럼 실실 웃으면서 자기야 내 친구 노래 잘하지? 당연히 싸웠죠. 그리고 신혼여행을 와서도 싸운거에요. 남편은 정말 끝까지 이게 왜 문제가 되는거냐며 아니 축하해주러 온 고마운 사람인데 왜 그 좋은 날 이렇게 성질을 걸고 넘어지는거야? 이러면서 오히려 지가 더 난리를 칩니다. 미친거 같애. 축가는 우리가 받은거고 앞에 여친 있으니까 그냥 한마디 한건데 이게 뭐 왜 나쁜건데? 이러면서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냐며 저를 이해 못하겠대요. 야 내 친구들 반응 못봤냐? 다들 똥씹은 표정이었잖아. 어 차고니가 없어서 할 말 잃은거 너도 봤잖아. 분위기 쫙 가라앉은거 지도 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마찬가지로 그냥 저랑 제 친구들이 다 이상하대요. 진짜 이 인간 이러는거 보니까 친구들 보기 너무 부끄럽고 또 연애기간 내내 늘 항상 저한테 맞춰주던 남편인데 지 친구 욕좀 했다고 바로 욱하는거 보니까 5만장이 다 떨어지구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결혼하면 사람이 돌변하고 한다 그러더니 설마 벌써부터 이러는걸까요? 특히 어제 그렇게 싸우고 바로 다음 날이죠. 오늘 아침에 아무렇지 않게 자기야 오늘 우리 어디 갈까? 이러는데 아니 어이검 야 니 친구한테 사과나 하라고 해. 안그러면 나 오늘 단 한 발짝도 안 움직일거다. 이러니까 바로 한숨을 쉬면서 아이씨 도대체 왜 그러는건데 너 왜 이렇게 사람이 꽉 막혔어? 이래가지고 아침부터 또 오지게 싸웠구요. 지금까지 서로 하루종일 아무 말을 안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니 아무 말을 안한건 아니고 딱 한마디 더 했는데 아이씨 아 그래 알았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이제 내 친구 이야긴 그만하면 안되냐? 이러는거야. 아니 이거 뭐에요? 나 진짜 미쳐 놀아버릴거 같은데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해줘야 이 거지같음을 알고 역지사지가 될까요? 여러분 설명 좀 해줘봐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아우 여기서 이런 말 하는거 좀 그런데 쓴이 신랑 친구들 사이에서 서열이 낮은게 눈에 확 보여요. 아니 평소 얼마나 하찮은 대접을 받았으면 남의 결혼식에서 지 여친한테 사랑 노래를 해주는 것도 모자라 구애를 하고 자빠졌답니까? 노래 불러준 친구가 쓴이 신랑을 우습게 보니까 저런 미친 행동을 하는거지 다른거 없어요. 또 쓴이 신랑 스스로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쓴이가 이렇게 화내는걸 이해하고 받아주게 되잖아요? 그럼 지도 그 친구한테 화를 내야 되는건데 차마 그 친구한테 화를 못내겠으니까 쓴이한테 반대로 날질을 하는겁니다. 분명히 말하는건데 쓴이 신랑은 이거를 즉 쓴이 기분을 모르는게 아니구요 그냥 인정을 못하고 있는겁니다. 왜? 지가 부하거든요. 2번 다른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확실해보여요. 쓴이 남편이 친구들 중 서열이 최하위라는거요. 친구가 무서워서 지 마누라 파는 놈들 있잖아요. 딱 그런거. 너 결혼 망했다고요. 3번 그 보통 결혼식에 보면 흰옷같은거 잘 안입고 가는거 알고 있죠? 이게 신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그러는거잖아요? 왜? 그날은 신랑 신부의 날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축가 역시 그 두사람의 새로운 앞날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불러주는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요 두사람이 주인공인 그 순간 모든 학일들 앞에서 신랑 신부를 위해 부른게 아니구요 오직 자기 여친에게 사랑 노래를 불러준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그걸 잘 알고 있지만 서열 때문인건지 뭐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려고 하는거라구요? 4번 아 이런 미친 이거 어째 나는 이런거랑 절대 못살아 망했다 망했어 5번 아직 혼인신고 안했죠? 제발 아니라고 해줘요. 부탁이야 6번 이런 미친 인간 축가를 불러준게 아니라 지 놀아 잘한다고 자랑질을 한거구만? 세상에 별별 미친 년놈들 많다지만 이건 진짜 도넘었지 야 7번 쓰니 남편 서열도 서열이지만 문제는 글쓴이야 지 친구도 이렇게 우습게 보는 그지같은 인간인데 그럼 부하의 마누라쯤이야 더 우습지 않겠어요? 8번 저기서 오오오 하는것들은 또 뭐야 진짜 환장하겠네 야 이래서 걔 핫하치 남자랑은 절대 만나는게 아니지 9번 아니 이렇게 대놓고 핫하치 취급을 받는데도 이 무리를 못버리잖아요? 이런 남자랑은 절대 결혼하는거 아니에요 하면 안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언니도 쓰니 남편같은 남자랑 결혼했는데요 친구들이 대놓고 무술이 취급하고 나중엔 성희롱까지 당했습니다 남편 보는 앞에서요 그런데도 이 미친인간은 계속 지 친구들 편을 들어가지고 결국 이혼까지 갔는데 진짜 내가 다 욕이 나오더라 아마 쓰니도 이혼 안하면 이런 그지같은 꼴 당하게 될거에요 추가 많은 관심과 댓글들 정말 감사합니다 전부 다 읽어봤구요 당연히 남편한테도 보라고 보여줬어요 부끄러운건지 뭔지 처음엔 버럭버럭 화를 냅니다 아니 왜 이런걸 올려가지고 나랑 친구를 욕먹이는거야 신혼여행중에 꼭 이렇게 해야되겠냐 이러길래 야 너 지금 나랑 당장 찢어지고 싶은거 아니면 다시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또 한숨을 쉬며 댓글들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10분 15분정도 자리에 앉아 조용히 읽더니 모르겠어요 본인도 뭔가 깨달은건지 뭔지 저한테 와서 정말 미안해 내 생각이 짧았고 니 마음을 몰랐네 당장 그 자식한테도 사과하라고 할게 이러면서 제가 보는 앞에서 바로 그 친구한테 톡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야 니 행동은 도가 지나쳤어 나는 그래도 친구라 상관없지만 우리 꽁꽁이는 아니라고 너 그날 정말 큰 실수한거다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사과해라 뭐 대충 이렇게 보냈는데 그러자 이 친구가 장문의 톡을 보내와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야 니가 뭔가 오해를 했는데 그건 프로포즈가 절대 아니야 그냥 앞에 여친이 보이길래 사랑한다 말을 한거고 아직 결혼 이야기조차 끊은 적 없는 사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 프로포즈 절대 아니고 그냥 기분 좋은 날에 기분 좋게 별 생각 없이 한번 해본건데 이게 잘못인지는 솔직히 모르겠는걸 물론 그래도 기분 나빴다면 내가 사과를 하는게 옳겠지만 고작 그 말 한마디 한걸로 이러니까 나 너무 당황스럽다 뭐 대충 이딴 반응이 왔어요 그렇게 그 이후로 남편은 그 친구랑 톡으로 한참 언쟁을 주고 받았고 그러다 이제는 안되겠는지 그냥 폰을 딱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이 새끼 보지 말라면 나 평생 연 끊을게 어쨌든 사과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냥 잊자 이래요 아니 근데 저요 이거 절대 사과로 안보이거든요 아니 저런 사과가 어딨어 진짜 제대로 사과를 받고 싶은데 이렇게 자기가 먼저 연 끊어버리겠다 하니까 이거 뭔가 이상해 내가 더 억지를 부리는건가 싶고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찝찝한거죠 사과도 못 받았는데 그리고 이혼하는거 일단 뭐 남편 본인은 저한테 사과를 했으니까 당장 결정할 수 있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지같고 찝찝함을 쭉 가져갈 수는 없는거잖아요 일단 집에가서 신중히 생각하고 가족들하고도 의논을 해볼거에요 참고로 이번 일에 대해 저희 부모님 당일엔 아무 말이 없었고 신혼여행 도착하고 연락드렸을때 남편은 바꾸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딱 봐도 그것때문에 화가 단단히 난거 같은데 뭐 말은 없었어요 당시 사회자는 물론이고 주례를 봐주던 은사님도 마찬가지 다들 당황하는게 딱 보였지만 이걸 따로 언급하거나 어떤 제스처 같은걸 하진 않았습니다 남편 친구들 빼고는 모두가 똥씹은 표정이고 그냥 참물을 확 끼얹은 그런 거지같은 분위기였어요 제 친구들이야 당연히 욕하고 난리 났죠 특히 저희 친언니는요 대 분노해가지고 미친거 아니냐고 싸우려고 하는걸 오히려 제가 말렸다니까요 솔직히 말리기 싫었죠 근데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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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큼이라 말릴 수 밖에 없었어요 여하튼 이번에 집에 돌아가면 이거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볼겁니다 다들 정말 감사드리고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끝맺음이 나고 글이 지워지는 바람에 뒤에 댓글은 없는데요 이야 이건 저도 축가를 정말 많이 불러본 사람이지만 맞아요 축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두 사람을 축하해주는 노래입니다 일단 관객쪽을 하객쪽을 바라보고 불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고 물론 어떤 공연이면 또 얘기가 다르겠죠 혼자서 부르는 축가가 그런거는 듣도 보도 못했고 아니 아예 상상도 못해봤습니다 이거는 아예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의 대응 이게 참 거지같은데 어쨌든 뭐 뒤에는 사과를 했다니까 두고 볼 일이지만 저는 이해 안됩니다 아무튼 그래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는데 파이팅 감사합니다 그럼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